이리로 가려고? 왜 주워 샀어? 너희 그랬다, 아비. 뚜뚜뚜 거기에서 먹으려고? 안 와서 못 풀어. 안 와서 못 풀어. 잠재현이 여기 봐. 감사합니다 아님 오늘 지금 엄청 능력이 들어요 아님 오늘 지금 안 도착할 수 있긴 한데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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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아리어 안 먹으니까요 요리는 보다 마이링은 이렇게 식이 만약에 먹기 사양이 더 먹으려고 하는 일에 먹으니까요 건강하igon 매운 일에 먹으러 왔어요 수업가 있는 게 그게 넓은 음식의 재미만의 일에 먹으면 이제 많이 먹으러 왔어요 오늘의 길이 오니 오니는 다르다 저는 오니의 빨부가 가장 많다 바보니가 더 많다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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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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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가 너무 맛있어 언니가 너무 맛있어 이 챌린지에 안는 못먹는 물을 먹으면 물을 먹어야지 먹으면 저는 지금 잘 먹었네요 저 노란 노려서 남자는 여전히 시원한 것 같아 하늘이 더 크기 오늘은 이제 곁에 몇 가지가 이제 곁에 남게도 다 먹기 혹시 게임이 끝났어요? 아니면 아직 안 끝났어요? 제가 물어보기 제가 물어보기 뭐하는거죠? 시청자분이 뭐하는거죠? 댓글 댓글 답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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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어요 아무거나 이곳이 너무 많이 먹어요 안 먹어요? 이 뱅을 먹어요 이 뱅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뱅이 뱅 이 뱅이 뱅이 뱅 저는 한국의 라면을 구매했습니다 한국의 라면을 구매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